영상 끝부분에 혜택 관한 내용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번 혜택 영상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씨 솔루션 박실장입니다 오늘은 옆에 보이시는 제네바 스피커 라지와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베스트 매칭이라고 할 수 있는 티약 400BT 턴테이블 청음 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씨 솔루션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네바 스피커 라지와 티약 400BT 턴테이블 제품은 저희 아이씨 솔루션에서 가장 많이 매칭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네바 스피커 월러 색상과 가장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티약 400BT 턴테이블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티약 400BT 턴테이블은 블루투스 출력이 있어서 제네바 라지 스피커와는 무선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티약 400BT 턴테이블의 하위 모델로는 180BT와 280BT 턴테이블이 있는데요 이 두 턴테이블 역시 블루투스 출력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이 옆에 보이시는 제네바 스피커 라지 제품은 한 10평에서 30평대의 주거공간 그리고 카페와 같은 상업공간에서 가장 완벽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네바 랩에서 추구하는 심플하고 완벽한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스위스의 본사를 두고 있는 제네바 랩에서 이 제네바 스피커의 스위스 팟을 확장을 하여 뭐 어느 곳에 배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시든지 간에 이 인테리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완벽한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제네바 스피커 라지와 티약 턴테이블 제품의 청음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들어볼 음원은 김종진과 고 전태가씨가 결성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1집 수록곡인 사람은 모두 변하나 바입니다 이 음원은 80년대에 가장 히트했던 음원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음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들은 모두 변하나 바입니다 그래 너도 변했으니까 그래 너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 간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하겠지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바 그래 너도 변했으니까 너의 변해간 모습에 나도 따라 변한 거야 이리로 가는 걸까 어디로 향해 가는 걸까 어디로 향해 가는 걸까 난 알 수 없지만 시원으로 들어가면 변해가는 걸 어린 일 때문이야 그래 그렇게 변해는 걸까 자기 말 안을지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너도 나도 변했으니까 모두 변해 가는 모습에 너도 나도 변한 거야 너도 나를 떠나 봐 그래 그래서 그때 가게 너도 나를 watching 물어봐 그냥 이리로 가는 걸까 저리로 가는 걸까 어디로 향해 가는 건지 난 알 수 없지만 세월 흘러 가면 떠내 가는 건 어린이 뇌물이야 그래 그렇게 떠내들 가는 건 자기만 아는 이유 세월 흘러 가면 떠내 가는 건 어린이 뇌물이야 그래 그렇게 떠내들 가는 건 자기만 아는 이유 세월 흘러 가면 떠내 가는 건 어린이 뇌물이야 그래 그렇게 떠내들 가는 건 자기만 아는 이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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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간단한 청음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다들 잘 보셨나요? 저희가 제네바 스피커 라지와 티악 턴테이블의 청음 영상을 최대한 잘 녹음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 음질이 영상에는 다 담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의 정확한 청음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IC솔루션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청음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티악 턴테이블은 포노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어 별도의 포노앰프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제네바 스피커와 같은 올인원 스피커 하나만 있으면 LP 음원을 들어보실 수 있으며 또 카트리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 별도의 카트리지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저희가 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IC솔루션은 제네바 스피커 및 티악 턴테이블의 극동음향 공식 대리점으로 제네바 스피커와 티악 턴테이블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네바 스피커 라지 같은 경우 백화점 및 타 업체는 별도의 설치 비용이 들어가지만 저희 IC솔루션은 서울과 경기지역은 다양한 혜택과 무상 설치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네바 스피커와 티악 턴테이블의 청음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IC솔루션으로 연락을 주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고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IC솔루션은 성북구에 위치한 제네바 스피커 및 티악 턴테이블의 공식 대리점으로 24시간 연중 무휴 언제든지 오시면 청음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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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